한 번에 1,031kg 올라간 거야 3.5kg 정도가 좀 빠진 것 같고요 한 달 동안에 오히려 팔이나 몸의 근육들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거든요 체지방 다니기 나 찍어줘야 된다니까 알았어 내려오라고 레이싱 아 레이싱 해줘야지 오 1등이다 모터페이스에서 따라가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1등인데 근데 확실히 TV에 연결하는 게 이거보다 훨씬 보기 편하다 VR 쓰고 해볼까? 조금 올려볼게 열나 화끈화끈해 이게 페달링감이 괜찮네 소리도 안 나고 아예 부드러워 애들 왜 안 와? 여기 다 뭉쳐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뭐 3분의 1 탄 거야? 5분의 1 달려도 되겠네 너 18분에 끊었다고 이거? 세고기로 이렇게 한 번씩 4대 정도 좀 안정적이긴 하네 상체인들 중이야 벌어진다 벌어진다 애들 이거 실제로 있는 다리 아니야 이거 본 것 같은데? 춤추기 시작했어 손에 땀나 그래도 한 100대가 유지가 되네 루키 단계에서 저렇게 달린 사람 없어 114 이거 2분 동안 이쪽에 왜 안 와? 마지막에 김 모으고 있는 아이들 차 떨어져서 좋잖아 110대 유지되지? 아니요 아니요 안 힘들어? 설마 해 열나 열나 생각보다 많이 나냈다는 게 아파 안 돼? 저렇게 중간중간에 돈을 넣어주니까 널 더 책찍질하는 거라 아하하하 출고기로 깨겠는데 이 상태면? 깨지 나 아직 김을 최종임을 남겨두고 있는데 15분 때를 끌어볼까 15분 때? 아직 설마 해? 야 아직 10분도 안되네? 10분이 1시간 같기는 해 기분이 어 떨난다 씨 차이 벌어진 거 봐 이런 쾌감이 있지 일단은 쾌감? 제껴진 자는 불쾌감 천천히 돌린다 조금만 더 힘내보라구 안 하던지 타지마 땀 뚝뚝 떨어졌어 10분부터 워닝타임이네 땀바 땀바 이거를 타고 나야지 좀 상쾌한 기분이 돼 아침에 타도 괜찮겠다 잠 확 깨네 내일 늦게 자니까 좀 처지잖아 아침에 애들 잤때 타봤는데 소리가 조용하니까 애들이 안 깨 어 근데 많이 벌어졌어 애기 때부터 엄청 오래 탔잖아 뭔가 그때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거 같아 140 너 이 기록 깨 알았지? 깨 나 저 속도 못 내봤어 난 못 깨졌고 깜짝이야 546kcal 태웠을 거 같아 기록격파 엄청했네 자가 나 일어났어 발이 완전 천큰만큼 한 번에 1031위가 올라간 거야 상관 아니다 이거 기록 깨 알았지? 원래는 이렇게 내려오기보다 쿨다운해서 계속 타줘야 되거든요 인터벌로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좋은데 땡큐 야필 다르긴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땡 계속 난다 진짜 저는 씻고 일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사이클을 하고 한 40분 정도 걸어서 확실히 눈에 보이는 체중 변화가 있는 거 같고요 극한의 다이어트 식단 이런 건 아닌데 3.5kg 정도가 좀 빠진 거 같고요 한 달 동안에 오히려 팔이나 몸에 근육도는 조금 더 올라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탔던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커피를 출근길에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